한번 읽어주세요 힘드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,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니까, 자꾸 기억이 나시니까 5화의 76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죽을 것 같은 고통, 독서와 글쓰기로 헤어나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파도, 이인환 그렇게 가니 좋은가 철썩, 철썩, 시퍼렇게 때려놓고 감쌀 듯, 보듬을 듯 다가왔다 돌아서니 머물 수 없으면 내색이라도 말지 철썩, 철썩, 머물지는 그리움 이렇게 애태운이 좁은가 쏴아, 쏴아, 새하얗게 지워놓고 보여줄 듯, 들려줄듯 다가왔다 사라지니 함께할 수 없으면 신욕이라도 말지 쏴아, 쏴아